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명랑 인터뷰 여의도 오늘은 야당 편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어내야 되나요 아 마스크를 보통 이제 쓰고 하시더라구요 매번 전화로 뵙다가 직접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102주년 3.1절이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3.1절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발목 잡힐 수는 없다면서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기념사 어떻게 보셨어요 한일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3.1절 기념사 이전에 몇 달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취임 초기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뭐 죽창가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좀 또 총선 총선을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등등 해서 반일 캠페인 위주로 갔었는데 이제 임기 1년 남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거를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놓고 임기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넘어서 가지고 이 한일관계 특히 이제 도쿄올림픽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보관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인 거죠 오늘 기념사에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너무 그동안에 이 반일 드라이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가 징용공 배상 판결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정부가 알아서 바로잡지 않으면 그런 정상화에 응하지 않을 듯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풀어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상권분립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한마디로 정부가 행정부가 뭔가 알아서 조금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일본 세가정부가 그 제안 자체가 너무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 생각이 있으면 그런 제안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풀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스가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중에도 한일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다 서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공동 발전해야 되는 중요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에게 있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고 패스할 수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다시 장기적으로는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두 문제 이 한 3, 4년 동안에 많이 불신이 고려 깊어진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면 그런 말도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쨌든 우리 정부는 계속 뭔가 손짓을 하고 있고 일본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기념사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본도 좀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도쿄올림픽 이걸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 자체도 문제죠 하더라도 이게 대충 실패가 예고돼 있는 듯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처지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방역 문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일본도 우리하고 관계 개선하고 정상화하고 협력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 뻔히 할 겁니다 속으로는 하겠죠 어쨌든 지난 3, 4년 동안에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반일 캠페인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께서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의혹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불신을 다시 희석시키고 신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뭐 징용공 판결 이런 걸 뒤집고 이런 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방면으로도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으로 신뢰가 회복되면 징용공 판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거 관련 이슈가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예상대로 금태섭 후보를 이겼어요 1차 단일화 승자로 결정이 됐는데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죠 예상했지만 혹시 변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태섭 후보도 나름대로 특장점이 있는 분이고 안철수 후보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싸움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변수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그냥 뭐 뻔한 결과 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금태섭 후보가 그런 판을 뒤집는 내공이랄까 그런 파괴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인지도나 호감도 등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비장의 카드를 던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게 이런 결과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런 조사 결과는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격차가 박빈인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판을 흔드는 데는 실패했다 구두를 흔드는 데는 실패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이룰 거 없는 싸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나경원 예비 후보가 우세하죠 물론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상황 보면 저는 이제 발을 깊이 담그고 있지 않아가지고 판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입장이기도 하고 알더라도 우리 당의 방침이 지침이 현역 의원들은 특정 후보에게 기울지 말라 유불리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은행을 하지 말라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당원 50% 여론하고 또 일반 시민 여론 50%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 내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가 또 일반 시민 여론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가 어느 한쪽은 약간 박빙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한쪽은 잘 모르겠고 지난 1차적으로 보면 권리당원 쪽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당내에서 조금 세고 일반 여론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세고 약간 그런 추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는 대체로 분석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으시죠? 내적 평가가 언론 보도가 저보다 더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건은 나경원 후보가 됐던 오세훈 후보가 됐든 간에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아시겠지만 단일화라는 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고 중간에 깨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될 것이다 일단 거기까진 기대를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깨지진 않을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 그리고 우리 당이 단일화를 승사시키 못하면 야당이 승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 개개인 또 당도 굉장히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었겠다라는 인식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일화에 절실하게 매달릴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되기 위해서 기싸움 또 수싸움 그렇겠죠 신경전 할 때까지 하겠지만 판자체를 깨는 분은 쉽게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든 단일화까지 가지 싶어요 기본적으로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여론조사 문구 문항 단어 하나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누굴 먼저 호칭하느냐부터 누구 이름이 먼저 들어가느냐 당 이름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부터 또 경쟁력을 조사할 것인가 양측 간에 오늘은 박영선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와 겨뤘을 때 누가 더 이길 것인가 이게 구도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질문의 구도가 이 모든 게 난관일 텐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요 어떤 분은 경쟁력 어떤 분은 적합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옛날에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경선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기를 많이 했는데 제 기억에는 경쟁력 적합도 둘 표현 다 안 들어가고 유해창 한나라당 유해창 후보를 이길 후보인지 그렇게 했던 양측에서 주장한 표현은 다 빠졌던 것 같아요 다 제3의 표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도 단일화 협상이 웬만하게 타결이 안 되면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3의 방식 문구는 문구가 사실 중요하기도 한데 제3의 표현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적합도 민주당 후보와 겨뤄서 누가 이길 것으로 보이냐 거칠게 문장을 만든다면 그걸 더 좋아하고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안철수와 우리 후보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높은가 이걸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맞는 평가죠 지금까지 보면 양쪽 다 또 다르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합도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더 나을 수도 있다 여론 지지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경쟁력 본선 경쟁력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싸움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을 거고요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면 대선적으로 양보하면 그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아마 합의는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략실장을 맡고 계신 분이 김근식 교수잖아요 다른 형태의 단일화 회심의 카드를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힌트를 좀 주시죠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다른 형태의 단일화 회심의 카드 이게 뭘까요 제가 이야기해버리면 회심의 카드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김근식 전략식장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당의 입장은 3월 4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18, 19일 등록할 때까지는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민주당 후보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안 나온다 후보 단일을 한다고 해도 이런 주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보름 기간은 다 우리 야권을 지켜보게 돼 있다 여기서 시너지를 최대한 발휘해서 긍정력을 높여서 본선 필성 카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조금 전에 쭉 말씀하신 그런 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눈살 찌푸르게 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다 피로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자기가 어느 후보도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흥행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단일화 방식을 준비했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그런데 그분이 실없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네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 한마디 한마디 단어 표현이 사실은 워낙 중심에 계시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도 참 분분합니다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툭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 전에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 나오니까 해석이 사실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1차적으로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하고는 상극의 관계를 가져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안 좋죠 법 야권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되면 지방 보궐선거 4월 7일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끌고 가는 셈이 되는데 그게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이 무슨 역할이 있겠는가 또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되면 사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대부분 내놓던데 본인이 일단 아니라고 확실하게 오늘 또 다시 아니라고 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대해서는 또 분명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어쨌든 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 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많이 자주 반복하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입당을 전제로 한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종용을 해왔죠 당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랬죠 경쟁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도 어제인가요? MBN 인터뷰에서 그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이 플랜 B를 짜고 있다고 하는 게 어쨌든 안철수 후보로 됐을 적에는 기호 4번을 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분도 얹지 않고 기호 2번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로 됐을 때 입당 혹은 합당 어떤 형식이든 그걸 요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전제로 했을 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일단 그런 고민은 우리 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공통적인 관심사가 최종 본선에서 이기는 거에 있고 그걸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표 모으기에 좋은가라는 고민 끝에 이런 제안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번보다는 4번이 좀 더 어렵다 표 결집하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표를 다 그쪽으로 누수 없이 다 몰아주는 데는 2번이 낫다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나 또 국민의당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거든요 국민의당이라는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국민의당 간판으로 나갔는데 저버리면 안철수라는 존재도 당분간 소멸하는 거고 안철수 빠지면 국민의당도 사실상 소멸한다고 봐도 지나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 이번 타이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고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또 장기적으로 내년 대선 때까지는 범야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모으는 데는 연대도 있고 연합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나는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못 받아들일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발상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로 다니는 데 지적에는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조건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무리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와서 그런데 본인이 일단 제3지대 다닐 후보가 됐고 또 국민의힘 후보가 신출됐을 때 최종 단일 후보가 됐는데 자기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일 후보가 됐을 때 본선에는 차라리 이번 기효로 나가는 게 득표율이 높고 또 당선 가능성도 높다 이 고민은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후보도 만만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본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다들 박병으로 예상합니다 그걸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몇 표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열어놓고 고민할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불참하셨죠?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라 불참 하신 건가요? 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아예 그냥 입장 안 하셨어요? 본회의장에? 예 이유가 뭔가요? 아니요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재석 버튼을 눌러야 찬성도 될 수 있고 반대로 될 수 있고 기권도 될 수 있는데 재석 버튼을 안 누르면 아예 기권도 안 누르시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재석 버튼을 눌러야 기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권도 안 한 거죠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저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의견이야 분분하니까요 정부 부처들도 다 일제히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 중에도 반대하는 분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장 선거 이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부산의 의원님들하고 또 다른 지역의 불경 의원님들을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찬물 게 언제나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가득도 신공항 자체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울경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옛날에 17년 전에 신공항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동남권의 부울경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항이 아니었거든요 남북권 충청 이남부터 호남 영남까지 해서 한 2천만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 비길 만한 정도의 제2의 관문공항 제2의 허브공항을 남부지역에 만들자 그걸 가득도로 하느냐 미란으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지난번에 10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되고 난 뒤에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논의되고 이번에 법이 통과된 것은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천공항에 비길 만한 제2관문 제2허브공항은 못되고 지방공항 중에 좀 큰 공항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공항은 인천공항이 가진 그런 항공 노선을 다 못 가집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부울경 주민 중에서도 이 공항이 못 가는 노선을 타려면 결국 또 인정공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은 동남권 부울경 공항이 되어선 안 된다 남북권 공항이 되어야 되고 인천공항하고 비길 만한 공항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법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취지가 없나서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굉장히 선거합도의 졸속으로 만들고 있고 이러면 이게 이거라도 제대로 될까? 좀 염려도 되고 그래서 투표 참여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